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아.. 아아.. 짐이다.. 내 말 들리니.. 아.. 여기.. 8반에 볼일이.. 볼일이.. 아.. 여기.. 8반에 볼일이.. 볼일이.. 볼일이요? 무슨 볼일이요? 약간 마려워 내가 아아.. 아아.. 그게 아니라.. 그 볼일이 아니라.. 어? 오! 그건 소형이 날 좋아하기 때문이야.. 와우! 여러분들! 와우! 지민이 엔딩! 지민이 엔딩이 드디어 봤습니다! 24시간 방송 4시간 5시간 동안 잠드는 순간 말고는 어제 밤 12시부터 여태껏 유지민 최초로 엔딩 클리어도 하고요 최초로 유지민 찾아내기도 했구요 기사까지 떴습니다 여러분들! 와아.. 다들 돌아갔어요.. 우리도 어서 돌아가죠.. 와.. 여러분들 시청자가.. 거의 5천명이 보고 있습니다.. 50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이번 8월 29일에도 헬로우 네이버 정식 버전 엄청나게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.. 해피엔딩 아니야 또? 약간 해피엔딩까지야? 어.. 아닌가? 뭐야.. 좀 애매하네? 와아.. 고맙습니다.. 고맙습니다.. 고맙습니다..